마라톤은 같애? 원래 아침에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오후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있고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제가 이거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를 갑니다 가 아니라 못 가게 돼가지고 친구랑 일단은 강릉을 가려고 하고요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 전 사정은 일단 썰은 친구랑 같이 가서 팔게요 그래서 옷은 또! 오늘로 제주도 마라톤을 가기로 했는데 결국엔 못 가고 강릉을 가서 노는 브이로그 근데 이 마라톤 티셔츠를 곁들인 오늘 친구 차로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친구 차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지하철 친구 보면 될 거예요 타야 되는데 뛰는 게 무색하면 가버렸어 지하철 놓쳐버렸고 아 진짜 1분 차이로 바로 가가지고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거 한번 갑시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도착을 했고 지금 안 갔어요 이사 좀 해주세요 너무 어휘부림 하단 걸 좀 안 하셨네 리본 발랐거든요 전 그래도 아니 저 립만 안 발랐어요 아 아니 다 안 하신 거 아니 오히려 생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립만 안 바르신 거로 강조하시는 거구나 이건 두드려가지고 아 아 이것만 두드렸다는 얘기죠? 아 뭐 여튼간에 갑신함 왜 늦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죄송해요 이제 설명이 아니잖아요 좋다 아 근데 만약에 벚꽃 있었으면 환장이다 진짜 그럼 마라톤은 원래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강릉에서 꼽살이 껴가지고 합시다 이게 지금 마라톤 대회 하는 거 같으니까 도착했는데 지금 마라톤 시작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야 좋다 마라톤에서 느끼고 뛰자 그냥 우리 제주도인 것 마냥 어 일단은 예쁜 거 많다 많다 어 색 푸른가봐 오늘 그래가지고 저거 마라톤 뛸 거죠? 안 뛰는 거에요 일단 나 할 때 마라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갈 거면 제대로 못 갔으니 강릉에서 지 마라토너처럼 일단은 고고 마라토너 같애? 어 최악이에요! 어 최악이에요! 강릉 마라토너 출발! 근데 신발 조림 아 미쳤다! 열심히 캠핑을 준비하는 지윤씨 아니 근데 나 오늘 첫 캠핑이거든? 와 근데 뷰 미쳤다 와 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제가 공술 아니에요 바다가 술 빠져네 술 빠져네 일단 날씨 완벽하고 그다음에 다리, 온도, 습도, 바람 퐁퐁퐁퐁 퐁퐁퐁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 편의점이 치킨이 완전 고거다 강릉 오세요! 강릉 너무 좋아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오 와 바닷소리 미쳤고 와 너무 좋은게 바닷소리 미쳤고 낮소리 미쳤고 주말에 이렇게 강릉 와가지고 바다와서 이렇게 하고 진짜 오랜만인데 너무 덥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게 날씨가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근데 그렇게 덥지 않고 그러니까 햇빛은 쬐는데 땀은 나지 않고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 마라톤도 했어야 되는데 했다 치고 일단은 와 밤 되니까 장난 아니다 여기는 좀 낮보다도 밤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석양 징계 와 지금 감성 뭔지 알아? 새벽 2시 감성 야 지금 뭐야 지금 몇 시야? 아니 지금 응 7시 7시이거든요? 나 지금 새벽 2시 감성 지금 새벽 2시 감성 지금 감성 새벽 2시 감성 완전 와 시각 1시 감성 자막 3시 감성 바다에 악불리 우주 내게 무릎 워주 야 중심 바다에 파이팅 파이팅 야 중심 잘 잡아야겠다 까닭하여 저거 넘어지마 저거 나간다 ㅋㅋㅋㅋ 아 와 꽁짱 폭죽이다 노래 나오고 완전 좋음 여기 아니 강릉 처음 온 건 아닌데 여기는 처음 와갔던 데 완전 근데 왜 많이 못 먹어 1, 2, 3 와 밤바다 강릉 밤바다 방 맞춰야 돼? 해봐 너 또야? 내가 알토로 해? 정해 몰라 그런거 시작 아 너 또야?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소프로 하느라고 내가 알토 할게 강릉이야 강릉 밤바다 야 왜 울려 내가 따라가 너가 날 따라와 시작 강릉 밤바다 뭐야? 니가 날 따라와야 나는 따라간다니까? 할라님도 웃겨가지고 틀릴까봐 강 낮게 해 강 강 강 강 강 강 강 소음 아니냐고. 가상은 뭐야? 이 바닷에서 해 너가 뒤에만 하면 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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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다에서 봐봐 맞아 이거? 슈퍼스케일 나가자 야 아직도 해 그거? 여자친구 있었어요? 없어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 노래가 끊기잖아 노래는 뭐가 틀어야돼 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꽁채꽁채 자신의 고민을 하하하하하하 바다에 털어내고 하하하하 모든 애군과 불행을 바다에 떨치고 하하하하하하 벗내를 시도하며 하하하하 샤워크씨 하하하하 나 샤워할거야 니 먼저 해 아니야 나 안해 음? 와우 술 마왔더니 얼굴이 많이 먹었네요 이 길이 맞지? 짬뽕순두부께 오늘의 픽은 우적이 오빠야? 네 음 음 음 좋았다 좋았다 빨리빨리 잘 치고 있는거야 우리 아주 좋은 그러니까 우리 거의 10분컵 5분컵 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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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원래 이거 아니 나 이거 그러면 제일 유명한걸 뭐야 순두부잖아 순두부잖아 근데 솔직히 안 내키긴 하거든 맛은 유명하니까 어 언제 이러면 안 내키 아니 두개나 할까? 아니 하하하하 이걸로 빨리 친게 뭐냐면 저거 우정 우정 초등 순두부 완전 빠른 결정했고 거의 5분만에 먹은거 같거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앞선 사람보다 더 빨리 먹고 나왔어 우리는 남겼잖아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가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초당 저거 뭐야 순두부 아이스크림 먹고 젤라또 젤라또 먹고 커피먹고 바로 이제 출발 그래 우리 딱 들어간 애들도 줄 서지 계속 서는거야 우리는 먼저 한 번 앞서 도망가는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좋은 손님이야 야 회전으로 이렇게 펼 수가 없는데 야 닭 치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갔는데 야 알짜바로 나갔는데 그래 알짜바로 나갔는데 그래 우리 테이블은 그냥 왔다가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야 그냥 찍고 좀 좋았다 그냥 오이소박이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조금 귀찮은거 빼거든 네 오이소박이 뒤섭시 먹어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한 번 더 시켜 어이 달려 잘냐 ㅋㅋㅋㅋ 오케이 이번엔 오늘의 주문이 이게 무서운 건 뭐지 남들 다 붙여죠 남들 다 하잖아 이거 잠만 근데 이거 하고 들고 있는 거 맞지 아 들고 있는거 들고 있는거야 아 지금 이곳에만 아니 한 곳에만 여기저것은 두 곳에만 와우! 저거 무서운데? 포 야 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야 이게 뭐야 야야 앞에 사람 단디 야 위로해 위로 위로해 야 벌써? 끝났어 야 이게 뭐? 이게 당면도 없어 그게 뭐야? 야 라이터 산 게 아까워서 더 사샤